31번 다음 글을 쓰는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하늘에게는 금수에게는 발톱을 주고 뿔과 단단한 발굽을 주고 날카로운 일을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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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근데 사람에게는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연약하게 살아서 것처럼 만들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지려와 알고 배려하고 교사 하여튼 뭐 어떤 사고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기예를 익히 습득하여 스스로 자기 생활을 연이도록 한 것이다 출전이 기예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수능 치르신 분들은 아마 그 윤리와 사상에서 아마 기예론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어떤 정복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세계관이다 이렇게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정약용도 있지만 이제 성경에도 이제 뭐 나와 있죠 뭐 인간으로 하여금 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반하고 뭐 정복하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자연을 자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개념이지 착취하라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여기 이것이 이제 정약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만 갖고 좀 모르신 분도 좀 있긴 할 거예요 아마 요즘에 이제 수능 세대가 아니라면 자 일단 정약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문제는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중기를 서양인이 쓴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제작해서 수원 하성축조에 기여를 하게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반개 수록을 지어 산원공상의 신문에 따라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고 거기에 따라 병역과 조세지들을 조정하자 바로 반개 유형원에 대한 설명이죠 중농적 실확의 선두자고요 동의수세본을 저술해서 사상이야 체질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서 달리 처방을 한 것이죠 태양, 태음, 서양, 소음 바로 이 제마가 되겠습니다 북하기를 저술하여 상공업 육성을 강조한 사람은 박재가가 되겠죠 중상적 실확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여 지도를 제작한 사람은 영조 때의 정상기라는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 제1조 조선은 자주 기규며 일본과 평당한 권리를 갖는다 자 그런데 일본국 인민이 어쩌고저쩌고 죄를 범한 경우 일본국 관원심에서 된다 이른바 치해법권이라고 그러죠 영사재판권 자 이른바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죠 1876년에 체결이 되었는데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이런 불평등한 내용이 있죠 치해법권 하나 더 하자면 연안 측량권도 있고요 핵심 내용은 부산 등 3개항을 개항하기로 했다 다음 나 미국 인민이 상선이나 해안에서 어쩌고저쩌고 손해 줄 일이 있으면은 미국 법률로 체포하고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처벌한다 역시 치해법권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맺은 거죠 또 그런데 관세를 지불한다 미국 협정관세를 맺게 됐죠 그런데 강화도 조약에서는 부속 조약이 무역 규칙이 있는데 여기는 무관세가 됩니다 그런 타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치해법권은 있지만 조미소 통상 조약에 있었던 최혜국 대우가 강화도 조약대는 없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조미소 통상 조약이고 1882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거중조정 조항이 있다 거중조정이라는 거는 양국이 제3자의 나라와 어떤 핍박을 받을 때 서로 개입해서 도와주자는 것이죠 이거는 조미소 통상 조약 제1조에 있습니다 틀렸고요 좋은 내용이지만 가스라테프트 밀략대에 무시당했죠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약하였다 일본의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약한 것은 임오군란 후에 맺어진 아까도 설명이 나왔었죠 재물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무력시위의 결과로 체결이 되었다 무력시위라는 건 포함이겠죠 이게 운요사건인데 대표적인 게 이걸로 인해서 체결된 것은 강화도 조약이에요 틀렸고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직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죠 정답은 바로 5번인데 조약 체결 이후 서로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예를 들면 조일 통상조규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는 추신사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조사 시찰단을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에는 보빙사라는 것을 파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가야 들어갈 사실로 오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이죠 황룡촌에서 농민들이 관군을 물리쳤다네 이제 전조성에 있어가는지만 남았군 자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 4단계 중에서 1차 봉기 당시죠 농민군이 우금치에서 패배했다네 2차 봉기 당시 우금치 패배죠 2차 봉기 우금치 패배를 끝으로 해서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 자 동학농민운동은 4단계로 나눌 때 고부봉기 1단계 그 다음에 1차 봉기 그 다음에 전주화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봉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부봉기라는 것은 고부라는 지역이 한정된 곳의 어떤 농민봉기였습니다 고부군소 조병강의 포악한 정치 들고 일어난 거죠 전봉전 등이 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박원명을 후인군수로 임명해서 잘 유화적으로 해결하는 듯이 했는데 안핵사로운 이용태가 동학교도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전봉주는 이웃으로 넘어가서 동학교도들과 함께 대표적인 게 김개남이라든지 손화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무장해서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백산으로 집결을 해서 유명한 백산 창의문을 남겼죠 그리고 전투에 승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처음에는 황토형 전투에서 전라도 가명군을 이기고 이어서 여기 나온 황룡청 전투에서 중앙에서 파견한 경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로 함락했는데 이때 청일 양국군이 충동을 하게 되어 텐진 조약에 의해서 그러자 동학교도는 양국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화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자체행정기구인 농민 자체행정기구인 직강소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봉기가 일어난 이유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가보개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도발하는 등 이렇게 되자 항일 구국투쟁을 해서 동학농인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1차 공기 때는 전라도 지역의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됐다면 2차는 충청도 지역, 북접 지역까지 북접의 동학교도까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논산에서 직결을 해서 북상하러 가는 도중 무금치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여기에는 일본군도 개입을 했죠 계곡 농민운동, 동학교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직강소 설치가 되겠죠 자체행정기구인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게 가보년에 있었어요 1894년 을미개혁은 그 다음에인 1895년부터 있었겠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건 청일전쟁의 강화 조약이죠 1895년 4월에 있었죠 을미개혁은 그거보다는 늦고 시모노세키 조약 상국간섭 친노파 대두 그 다음에 을미사변 명성황후 민비를 시행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그 여세를 보면서 세 번째 개혁인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부에서 농민들이 만석보를 헛들었다 이거는 고부 붕괴에 당하는 것이고 삼례에서 교제신호운동이 있다 교제신호운동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이 2년 동안 있었는데 1892년에서 1893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순서는 공삼서보 이렇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공주에서 처음에 일어났고 공주, 전라도 삼례, 서울에서 또 집결하고 마지막으로 보은집회 때는 단순한 교제신호운동이 아니라 종교적 성격이 아니라 항일구국투쟁 척외항을 부르집기도 했습니다 재폭구민이라든지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4번 다음 문서를 발행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문서는 지계라는 문서가 되겠는데요 고정은 국호를 그치고 새로운 연호, 광무를 선포한 후 국호는 대한지국이 되겠죠 계획을 추진했다 광무개혁인데 경제 부분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양지안문과 양지안문을 통해서 양전사업을 시시하고 지기안문을 설치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문건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기발급 이거는 광무개혁 광무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1897년에 선포가 돼서 1907년까지인데 사실상 광무정권이 제대로 기능한 건 너의 전쟁 전까지라고 볼 수 있죠 7년 동안 이 사이의 개혁 이런 걸 찾으면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별기군을 창설했다 별기군은 개항 이후 창설한 거죠 통리기무아문에서 신식군대로서 1881년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다 이거는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한 초법적 기구이죠 갑오개혁은 1894년에 설치됐고 2차 때는 폐지했죠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였다 광무정권 당시 맞죠 1899년에 이 광무정권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전제군주제임을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사범학교로 설립하다 이거는 2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교육입국조소에 따른 것이죠 1895년 2월에 반포가 되어서 교육만이 나라를 살린 길이다 그래서 관립학교 정부가 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일단 중요한 게 교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공사노비제도를 폐지하다 이거는 1차 갑오개혁과 관련되어 있죠 1894년 7월부터 추진이 됐죠 정답은 대한민국국제 3번이 되겠고 전제군주제를 표방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5번 가야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피고인은 조선초도총독으로 부임하여 각종 식민지 악법을 제정한 죄로 제목은 다음과 같다 조선초도의 총독은 데라우찌 마사다케라는 사람인데 일본 육군대장 출신이죠 헌병경찰제 1910년대 부자비한 통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10년대 통치 이때 데라우찌 마사다케를 생각하시면 돼요 1910년대는 헌병경찰 통치이고 아주 강압적인 통치죠 그러한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선태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매지라는 형벌 이게 1912년에 제정이 되었죠 그리고 1910년대는 경제적 수탈에는 뭐가 있냐면 토지 조사 사업이 있는데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추진했습니다 여기 핵심 법령은 토지 조사령이 되는데 1912년에 제정이 된 기안부 신고제에 의해서 미신고 토지 이런 것은 다 조선총독과 싹쓸이 하게 되죠 이 두 가지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니을이 되겠죠 기안내 신고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소장록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힘들죠 경작권도 인정받기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언제냐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대 일제가 자국 본톤에 식량사장이 악화가 되자 급속한 공허파로 인해서 그 문제를 조선에서의 쌀 생산량 증산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쌀이 목표대로 되지도 않은데도 목표한 양만큼 곡식이 유출이 돼서 우리 민족은 참 먹고 살기 힘들었죠 치안유주법을 지정하여 독립운동관을 탄압하였다 이게 192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1920년대 이후의 일이죠 정답은 니은니근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은 정부는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이 말 많이 나오죠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중일전쟁의 배경 속에서 일제는 인적물적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인적물적 수탈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죠 이거는 연대기적인 문제여서 그 내용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때에 있었던 사실 1938년 4월 이후의 사실을 찾아본다면 자유합작단체 신간회가 제정된 해는 1927년이죠 사립학교령은 사립학교령 자체는 1908년에 공포가 됐는데요 이것이 강화된 것이 1911년에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908년으로 보든 1911년으로 보든 이 시기랑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민족교육 이런 걸 방해하기 위해서 허가지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조선민흥회가 창립되었다 조선민흥회는 신간회와 관련된 것인데 신간회 전신으로 우파계열이 조선민흥회를 통해서 비타격적 민족주자들이 모여요 이게 1926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회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주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많아지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신간회 결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1942년 함흥지역에 학생들이 한글을 말하던 것을 빌미로 삼아서 조선어학회가 한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독립운동으로 간주해서 크게 탄압을 했죠 무려 두 사람이 옥살을 당할 정도로 가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제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조직이 되었다 1천만이 이런 식이라는 구호 아래에 우리가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민립대학을 설립하자는 것이 1920년대에 있었는데 뭐 20년대라는 건 알면 돼요 그래서 1920년에 이상재, 한규설등에서 조선민립대학 설립 아 조선민립대학 설립기성준비회라는 게 주도했고 1922년에는 조선민립대학 설립기성회가 조직까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조선어학회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건 꼭 연도를 알아두시고 이렇게 딱 맞는 것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7번 다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이건 이제 지역의 역사인데 촉성로가 있어요 촉성로라는 것은 논계가 이제 그 외장을 이제 끌어안고 투신한 곳이죠 임진왜란 때 자 여기 역사를 보면 최충원의 시급이 바로 여기 진주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농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 진양후라고 불리웠죠 임진왜란과 김시민 1차 진주대체에서 승리를 끊던 당시 진주목사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와 유기친 그 임술농민봉기 진주민란의 지도자이죠 1862년에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는 아 뭐 나오기 뻔하죠 백정들의 차별을 개선하려는 운동 바로 형평운동이 여기서 시작이 됐죠 1923년 조선형평사가 진주에서 설립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부터 오산학교 이거 신간회의 교육운동과 관련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평북 정주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신민회의원인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을 했고요 기호흥학회는 러일전쟁 이후 우리 이제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교육적과 관련돼서 학회 등이 많이 설립이 됩니다 러일전쟁 이후 그래서 1904년에서 한일 병합 이전 이 사이기가 때 여러 학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관민공동에 독립협회가 정부와 교습을 해서 민권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토론 모임이죠 이게 1898년에 있었죠 대한강복회 조직 1910년대 비밀결사로서 공화정을 추진을 하고 일제 요인 친일 요인 등을 이제 처단하고 아니면 협박을 가서 군작업을 뜯어내는 뭐 그러한 것을 활동했던 건 박상진이 주도해서 세운 대한강복회가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성립이 되었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8번 다음 상황이 일어난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의병 짐이 머리카락을 이미 깎았으니 단발했다는 소지죠 자 단발령과 민비가 이제 시에 당하는 이제 을미사변 국모가 시에 당한 것이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은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대표적인 의병장 땅탁 두 사람을 알아두시면 돼요 충북 제천의 유인석 그 다음에 춘천의 이소웅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정척사 계획운동의 일어내서 유생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을사 의병이 있죠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 조약과 관련돼서 일어난 것이 딱 10년 뒤에 일어났어요 을사 의병 때는 평민 출신 의병장도 나타난다는 것 신돌석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의병이 있습니다 고종의 강제 강제 태해와 관련돼 있죠 그리고 군대 해산 1907년에서 1908년 이 사이에 있었고 서울진공작전 실패했지만 꼭 그 의의는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해산된 군인의 압류로 전투를 해냈다 해산된 군인이 원인이 되려는 게 정미 의병이죠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받고 싶다 정미 의병 때 각국 공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맞고요 임병찬의 주도로 독립의무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1912년에 결성이 된 1910년대의 대표적인 비밀결사 항행운동 조직이죠 예 이것은 아까 말했던 대한광복회와는 달리 복벽주의 대한지국의 재건을 목표로 했습니다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진공작전 됐다 이것도 역시 정미 의병 때 그래서 서울진공작전 를 펼쳤지만 준비를 했지만 총대장 이인영이 낙향을 하고 부친상 때문에 군사장 허위가 치주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39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조선불교 유신론 유신란건 개혁한다는 소리고 불교하면 생각나는 사람 그년대에서 만에 한용훈 선생이 있죠 한용훈 선생은 문학가로도 유명하죠 시인으로서 대표적인 시가 님의 침묵 이라는 것이 유명하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또 한용훈은 사찰령 일제가 우리 조선의 불교를 통제하기에 사찰령을 내는데 사찰령 폐지운동에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만주에서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였다 의민단은 천주교 계열에서 조직한 항일부장 조직입니다 청산이 전투 등에 참여했고요 만세보는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에서 발행한 신문이 되겠죠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아까 오산학교 대성학교 아까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은 대성학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즉 신민회의 교육진흥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강단에 가입하여 독립전쟁에 참여하였다 중강단은 대종교가 승비하는 그러한 단체로서 만주 북간도 쪽에 집단 이줄하게 되죠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되는데 중강단을 이끈는 인물은 대표적 인물이 서일이라는 인물이 있죠 대한독립군단으로 관련된 인물인데 자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아 여기 보면은 6일간의 열전이고 10월달이 있었고 어랑촌이란 말이 나와요 백운평 어랑촌 뭐 이런 말로 하면 이거는 청산리 대체비 됩니다 청산리 대첩은 1920년 10월에 있었는데 여러 독립군들 대표적인게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홍범다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암무의 군무도독부 그 다음에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그 다음에 암무의 국민의군 이런 것 등 아까 저기 의민단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등등등등 여러 독립군무대들이 다 차별해서 대승을 거뒀는데 뭐 임시정부 독립신문 기록에 의하면 약 일제 일군 약 1200명을 사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전쟁의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였다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조선의원군이 활약했다 조선의원군은 이때 나오지도 않았죠 대표적인 청산리 접의 주역은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대의 대한독립군은 꼭 알아두시고요 조선의원군이 활약한 전투는 1940년대에 들어와서 호가장 전투니 반소탕전 태양산 전투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석가장 전투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1930년대 초 양세봉 지청천 장군이 각각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을 이끌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중국의 의용군이라든지 중국 호롱군과 연합을 했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이 된 부대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김원봉이 주식한 조선 의용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광국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탈출한 학도병이 참여했다 이것은 한국광국군이 그런데 한국광국군이 병력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이런 탈출 학도병 대표적인 게 제아 지도자로 유명한 장준하라든지 고대 총정을 지냈던 김주엽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산 리조트 대첩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